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뉴스 잉글리시 스피킹 시간입니다. 11년을 지냈습니다. 지키며 아이들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11년을 지냈습니다. 지키며 아이들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11년을 지키며 아이들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아이들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하지만 요즘은 방심 운전자들이 그녀의 주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방심 운전자들이 그녀의 주된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아예 없는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아예 없는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제 생각엔 그런 차는 별로 안전하지 않아요.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미국 최대 시험장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미국 최대 시험장 중 하나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최대 시험장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하나의 가장 큰 테스틱그라운드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하나의 가장 큰 테스틱그라운드입니다. 개인 혐의를 수 Crow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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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